빈티지 카니발 아들이 즐거운 그림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일어나기 싫어하는 아이의 모습을 정말 잘 그렸답니다. 아들이 즐거운 그림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일어나기 싫어하는 아이의 모습을 정말 잘 그렸답니다. 동네 곳곳에 빈티지 카니발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10월 14일에서 15일 동안 성대하게 열렸어요. 온 동네가 드썩드썩했답니다. 저희 동네인 버켄헤드에서 열렸어요. 기꺼이 포즈를 취해주셨던 음악가 분들도 감사합니다. 리듬 댄 체조를 뛰는 치는 아이들의 모습이 정말 정말 배가 보였어요. 모두 동네 아이들이었답니다. 유연하고 리듬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기차를 타는 곳에서 이렇게 게임을 할 수 있는 즐거운 곳도 보였어요. 그리고 핫도그를 파는 가게도 보였답니다. 기차를 타는 아이들의 즐거운 모습들이 보이시죠. 정말 많은 아이들이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동심으로 돌아간 아들은 여러가지 놀이기구를 꽤 만져보았어요. 숫자를 공부하는 놀이기구라고 하대요. 스윙 댄스 팀에 좋은 노래도 선보였어요. 이곳은 스윙 댄스를 많이 치기 때문에 스윙 댄스를 가르치는 학원도 있답니다. 빨간색 원피스를 만져 입으신 가수님들께서 기꺼이 호주를 취해 주셨어요. 사진을 허락해주신 가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동네에는 20대 넓은 옛날 차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동네에 계신 분들이 옛날 차를 다들 몰고 나와서 전시를 해주셨어요. 이 차들은 지금도 운행이 되고 있고 있답니다. 불의 상징인 코끼리가 조용히 나왔어요. 코끼리 코가 정말 깁니다. 시윙 댄스 팀의 공연이 정말 인상적였지요. 봉 댄스를 치시는 분들도 시범을 보였답니다. 정말 평행 감각과 유연성이 뛰어나셨어요. 우리 동네에 있는 옛날 차들이 모두 다 나왔답니다. 남자분들은 정말 이 차들을 무심히 깊게 보시더라구요. 서커스 단에 앞에서 아들이 포즈를 취했답니다. 기린도 보이고 서커스 단장이 되었네요. 나비 멱타이 도메어 되었어요. 그레이트 쇼라는 서커스의 편말이 보이십니다. 피에로 분장을 한 분장도 너무 귀여웠어요. 아들이 굉장히 즐겁게 웃으면서 나오고 있지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서커스라고 하네요. 아이스크림 조용물도 보이시지요. 이 날은 날씨가 정말 좋아서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즐겼답니다. 서커스 공연을 하고 계시네요. 서커스 공연을 하고 계시네요. 봉댄스를 추시는 강사님의 손길도 참 화려했답니다. 이것을 배울 수도 있다고 전단지를 주셨네요. 하지만 저는 할 엄두가 안나겠지요. 역시 아주 좋은 청년이 잘 추고 있어요. 봉 하나에 매달려서 정말 화려한 동작을 선보이고 있답니다. 정말 잘하네. 손을 놓으셔서 너무너무 조마조마했답니다. 정말 잘해. 저거 되게 힘든데. 정말 근력과 균형 감각이 좋으십니다. 정말 잘해. 기타를 치시는 분들과 첼로 연주가 정말 흥겨웠어요. 스윙댄스를 선보여주시네요. 스윙댄스를 선보여주시네요. 저희 동네 버케네드.넷엔젯이라는 동네협의체에서 이런 것을 만드셨답니다. 서커스가 열리고 있어요. 어릿광대의 요리들이 정말 아이들이 즐겁게 보았답니다. 서커스는 언제 보아도 동심을 자극하지요. 접시도 잘 돌리고 있어요. 아이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접시 돌리기를 참하네요. 그러면은 거기에 집회가 강하게 되셨을까요? 네! 여보세요? 아들이 기차를 타고 싶어서 열심히 기다렸지만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달래서 집으로 데려갔답니다 그래서 기차를 보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